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부터 8주간 국어 문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구입해 주신 교재 중에서 파란색 1권만 8주간 쓸 거예요. 8주간 이 책만 쓸 거니까 이 책만 가지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. 첫날이니까 몇 가지 어떻게 방향성 잡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. 일단 이거 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. 그냥 여러분 4주만 좀 버텨주시면 돼요. 4주라고 하는 시간을 좀 버티면 되거든요. 왜냐하면 안 하던 공부예요. 공부라는 것도 안 했을 뿐더러 우리는 또 국어라고 하는 과목도 그닥 가깝게 지내지 않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공부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걸 알아요. 그래서 일단 오늘 다음 주까지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. 그냥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 걸까? 지금 저 사람이 떠들고 있는 내용이 뭘까 싶거든요. 그런데 일단은 버티셔야 돼요. 그래서 일단 1주, 2주가 진짜 힘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3주, 4주가 지나고 나면 한 5주차 때부터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? 귀가 좀 뚫린다고 할까요? 이제 좀 들리는 것들이 있고 내가 아는 거다라는 게 좀 생길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계속 내가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4주라고 하는 시간은 반드시 좀 버텨주셔야 돼요. 이거 버티면 할만해요. 두 번째로는 결석하고 지각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결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진도가 좀 빵꾸가 나게 되는데 그 진도가 여러분 이게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한 4, 하루 한 5시간 동안 많이 나가면 한 120페이지가 나가요. 그거를 혼자 다시 인강을 보면서 따라가는 게 솔직히 쉽진 않잖아요. 그치? 그러면 그냥 거기가 비어있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어버리거든요. 그러면 되게 치명적이에요. 왜냐하면 안 그래도 힘든 공부인데 내가 중간에 듣지 않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 다시 진도를 나갈 때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. 그러면 또 중간에 뭐하게 돼?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각하고 결석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피치 못하게 만약에 내가 좀 지각과 결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인강으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 그 다음 진도까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각 결석하지 마시고 하셨을 때는 반드시 인강으로 진도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. 세 번째로는 예습보다 복습을 꼭 하래요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. 다른 과목에서는 예습을 좀 해와라라고 하는 교수민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국어는 예습을 할 수가 없어요.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예습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. 복습만 하시면 돼요. 복습만.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여기는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. 여기는 안 읽어보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그리고 여기는 별표 쳤으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. 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. 그 외워라라고 말씀을 드릴 때 길게 두고 외워라라는 게 있고 다음 주에 써먹을 거니까 외우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럼 다음 주에 써먹을 건 반드시 뭐 하셔야 돼? 외워 오셔야 돼요. 그래야 그 다음 주에 진도를 나갈 때 훨씬 더 편해요. 훨씬 더. 아셨죠? 그래서 크게 부담 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성격상.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그건 반드시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바로 복습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학습하라고 했는데 단계별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 입장에서 책을 막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막 나올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서 이랬는데 용언이 뭐야? 어간은 뭐지? 만약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. 아직 알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용언이 뭐지? 어간이 뭐지? 이러다가 못 알아먹겠는데? 이러고 책을 덮어버리는 핑계가 될 때가 있어요. 못 해먹겠으니까 안 할래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런데 제가 따로 멘트를 해드리지 않았다면 몰라도 되는 것들이에요. 몰라도 되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라면 분명히 말씀을 드렸겠지. 그치? 그런데 몰라도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요. 넘어가셔서 일단 그날 배운 만큼 복습을 쭉 하시면 돼요. 한 4주에서 5주. 완벽하게는 5주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제가 그럴 거예요. 이제 5주 지났고 문법 대부분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때까지 한번 쫙 모아시라고 정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때 싹 다 해결이 돼요. 그때.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 있다고 책 덮지 마시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세요.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. 아셨죠?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야. 그리고 나서 이제 이론이 되고 나면 나중에 뭐 문풀하고 기출문제하고 이런 단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.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. 아셨죠? 진짜 지금은 한 3주 동안은 정말 여러분 지각하지 않고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졸지 않고 책 보고 쓰라는 거 쓰고 이렇게 막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100점 만점에 한 90점 95점 드릴 수 있는 거예요. 정말이에요.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. 알아듣기는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. 아셨죠? 그래서 일단은 단계별로 해주시는 게 네 번째 이야기였고요. 다섯 번째는 여러분 사전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씩 좀 깔아주셔야 돼요. 네이버 사전이 됐든 아니면 국립국어연구원의 사전 어플이 됐든 간에 반드시 깔아놓으셔가지고 중간중간에 궁금할 때마다 뭐 하셔야 돼? 검색을 좀 하셔야 돼요. 사전에 여러분이 궁금한 게 다 있어요. 품사 나와 있고요. 문장 성분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발음 나와 있고요. 규칙 불규칙 나와 있고요.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숨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.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하루에 한 100번 넘게 검색해요. 정말로. 그러니까 옆에 보면 막 핸드폰하고 노는 게 아니라 사전 검색하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. 저도 여러분 문제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책 만들 때 사전 옆에도 띄워놓고 시작을 해요. 사전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요. 그러니까 사전 어플리케이션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제일 좋아요.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라고 하면 질문을 많이 해요. 그런데 그중에서 사전을 찾아봤으면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면 이제 사전을 찾아봤으면 서로 에너지 낭비낸 안 했겠죠. 그치?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적극적으로 사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.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. 여섯 번째는 이제 필요한 수업 과정은 들으시기 원합니다. 라고 해서 일단 저는 기본 수업이에요. 이 8주간 기본 수업에서는 저는 문법만 합니다. 다른 교수님들은 이 8주간 기본 수업에 문법도 좀 하고 문학도 좀 하고 비문학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조심 맛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수업 들어가서 조금 더 알려주고 하는 방식을 하게 되는데 그 방식이 옳다 그르다 라는 거는 저는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그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저는 그냥 이 8주간 이 기본 수업 가지고 문법의 한 7, 80%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. 그럼 그 7, 80%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재에 파트 1, 파트 2가 있어서 문법 문제 주구장창 푸는 거예요. 저는 기본 이론 문제풀이 기본 이론 문제풀이 되게 단순해요. 되게 단순해요. 그래서 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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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그래야 뭐 문제풀이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수업 들었으면 그냥 주구장창 문제풀이 다 마찬가지예요. 아셨죠? 그래서 이거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 거라면 그 다다음 단계까지 이렇게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어요. 물론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고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고 수업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갈아타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기는 해요. 아셨죠? 왜냐하면 제가 정답이 아니니까. 아셨죠? 그러니까 갈아타실 거면 갈아타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? 쟤 괜찮은데? 어? 나랑 좀 맞아? 라고 한다면 저 사람의 수업 단계별을 따라주는 게 서로 되게 편해요. 서로. 왜냐하면 같이 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? 할 말은 적어지잖아. 그렇지? 몸은 편하고. 그렇게 돼버리거든요. 그래서 수업 과정 어떻게 들으시길 바라고요. 일곱 번째는 이제 선생님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. 담당 가모 선생님하고. 네. 좀 이렇게 좀 친해져야. 네. 왔다 갔다 좀 하고 막 교무실 와가지고 막 친해지고 와가지고 찔러요. 막 왜? 프린트. 프린트 뭐 줄 거 없어요? 있어. 이건 새로 만들었네? 이리 가져가요. 새로 만든 거야. 애들 주려고 만들었어. 가져가요. 네. 그냥 가져갑니다. 만약에 그 친구가 저한테 내려오지 않았다면 제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맞잖아. 내가 프린트를 들고 지금 1층에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. 맞죠? 그러니까 친해져야 돼요. 여러분 친해져가지고 여러분한테 손해가 가는 건 없어요. 제가 뭐 여러분한테 밥을 사달라고 하겠습니까? 커피 사달라고 하겠습니까? 그치. 친해지면 여러분에게 좋은 거지 저에게 막 좋은 거는 없어요. 그래서 좀 친해지시고 고민이 있으면 얘기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직렬별로 조금 달라요. 직렬별로 조금 다르다 보니 공부 방식도 좀 다를 수 있고 문제 유형도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. 제 소개 페이지에도 보셨겠습니다만 네이버 밴드 승승국어 검색하시면 저희 밴드 나오거든요. 별거 없어요. 그냥 거기다 가입하셔가지고 거기다 글을 쓰셔도 되고요. 글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런 건 싫다라고 하면 그냥 저랑 1대1 채팅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해결하고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제가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편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밴드 이용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질문에 남겨 두시면 되겠어요. 아셨죠? 자 그러면 이제 1교시 시작을 할 건데요. 지난달까지는 제가 이 프린트를 드리진 않았어요. 그냥 PPT 만들면서 보충자료로 제가 썼던 건데 이 보충자료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쉬는 수업시간에 막 써야 되거나 아니면 수업 중간에 뭐 하거나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지금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프린트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 뒤쪽에 있는데 그거 하나씩 챙겨주시고요. 중간중간에 제가 교재랑 프린트랑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아셨죠? 그래서 중간에 제가 어? 이거는 프린트예요. 라고 말씀을 드리면 프린트 봐주시면 되겠어요. 자 그러면 첫 번째 교재 한 번 8페이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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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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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